아이고, 맨날 슬픈 것만 그냥 해갖고 눈이 진불러 갔어. 여기 다 슬프네요. 겁나 슬퍼. 전부 다 슬프네요. 아 육자배기는 슬픈 것이요. 그래요? 흔히 서리서리해. 흔히 서리서리해. 집 붙죠. 집 붙죠. 승희상에 그랬구나. 석 달을 무려 사셨구나. 아 중증물이 얼씨곤해졌어. 돈탈이. 돈탈이 형. 첫째 빡 탔지요. 그래갖고 거기서 돈 나버렸죠. 우리가 그렇게 첫째 빡 타고 돈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모르겠어. 돈이 지금 귀할 때에요. 경제가 안 좋아. 겁나게 돈이 귀하고 말이여. 돈이 나왔는데 왜 돈이 그렇게 우려 없냐고. 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러면. 아 그러면 단가 강상풍을 배우는 것 아직 스탑하고 고고천변마저 하십시다이. 하고서 고고천변 마무리를 짓고서 강상풍을 배우는 것으로 합시다. 저 웃는 것만 귀여워. 맞죠. 맞죠. 고고천변마저 하십시오. 고고천변마저 하십시오. 어찌 떨어본 왔던지 시작.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봐봐.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거기까지 한 문장으로 보시란 말이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이렇게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워 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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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한 패를 들고 노는디. 돈 한 패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 나 절씨구. 헤이. 얼씨구 나 절씨구. 얼 하면서 리을 늦게 닫지 말고 빨리 닫고 액센트를 줘서. 얼씨구 나 절씨구. 시작. 얼씨구 나 절씨구. 그렇게 해야 이게 살아. 얼씨구 나 절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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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길지 않아. 1박이야. 얼씨구 나 절씨구. 시작. 얼씨구 나 절씨구. 전 절씨구. 돈 팔아 돈 봐라. 돈 팔아 돈 봐라.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헤이.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잘 난 사람. 잘 하면서 빨리 리을 붙이면서 떠갖고. 잘 난. 강하게 시작. 잘 난 사람도 잘 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잘 난 돈. 잘 난 돈. 맹산 꾸근의 술래 바퀴처럼 맹산 꾸근의 술래 바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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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산 꾸근의 술래 바퀴처럼 맹산 꾸근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돈 둥글 둥글 생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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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랬으면 김이 쏙 빠지고 소리가 엄청 루즈해지고 지루해져 강약도 안살고 그러니까 둥글 둥글 생긴돈 생존지권을 가진돈 생살 직원을 가진돈 생살직원을 가진돈 직원을 가진돈 직원을 가진돈 지 권 헐 그렇지 그렇게 한 바퀴만 돌리는 거야 여기 이 소리의 특징은 심플한 식임이야 지 권 헐 지 권 헐 요렇게 돼? 이거 옛날 떠는 음이야 옛날 거 우리 몇 십 년 전에 우리 오십 년 전 오십 년 전 오십 몇 십 년 전에 배웠을 때도 요런 식으로 돌렸어 지 권 헐 이런 거 없어 지 권 헐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돌려 아주 고졸한 거야 그니까 생살직원을 가진 돈 시작 생살직원을 가진 돈 구기 공명이 붙은 돈 구기 공명이 붙은 돈 그렇지 이 놈은 도라 이 놈은 도라 아 아 아 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갓 갓 다 이렇게 시었을, 쌍시었을 딱 닫으면 본의 아니게 스타카토가 될 수밖에 없어 거기가 그렇게 돼야 이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두번째 박에서 어르신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 온 말 건너가서 여기가 좀 어려워 박자가 건너 온 말 건너가서 시작 건너 온 말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잘했어요 이거 억지로 하려면 박자 안 맞거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잘 맞네 건너 온 말 건너가서 건너 온 말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그렇지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제 경제 보자 경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두번째 박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하나 둘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부모 자라고 자세를 말아갈구 부모 자라고 자세를 말아갈구 하나 둘 부모 자라고 자세를 말아갈구 그건 아닌데 이상한 몫 만들지 말고 부모 자라고 자세를 말아갈구 부모 자라고 자세를 말아갈구 가난 타고 하늘마소 하나 둘 가난 타고 하늘마소 그렇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자를 올리지 말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멀씨구나 절씨구 멀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김희들 출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들 출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방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겄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겄네 지화자 좋겄네 지화자 좋겄네 얼씨구나 절씨구 절식구나 절식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약물 딱지게 톡톡 떨어지게 하면 들을만해 그러면 그럼 제발 그럼 그럼 이거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